다음 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. 부산시는 정부의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형마트나 역사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입소형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, 의료기관, 일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